강서구가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한 2021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발표 결과 강서구는 서울 1위, 전국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을 전국 226개 시군구를 그룹별로 평가해 진행했습니다. 강서구는 3개 지표 중 하나인 경영성과 부문에서 서울 1위, 전국 3위를 기록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구의 이번 성과는 민선 5기부터 본격 진행된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막바지에 다다른 마곡지구 개발과 가시화된 공항 고도 제한 완화는 물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 구 경쟁력이 한층 더 상승하게 되면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전국 1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는 지역, 세대, 계층 간 모두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